네? 문어가 갈매기를요?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들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여 주세요. 동물들의 충격적인 먹이포식의 순간 첫 번째는 아시아 황소개구리 대 자이언트 스폴피온입니다. 엄청난 크기의 개구리가 순식간에 전갈을 덮쳐버립니다. 반쯤 먹혀버린 전갈이 집요하게 독침을 꽂아보려 하지만 설가비 피부를 두른 개구리는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. 결국은 은밀하게 다가온 무언가가 갈매기를 휘감기 시작합니다. 당황한 듯 완강히 저항해보지만 문어는 엄청난 힘으로 갈매기를 끌어내립니다. 지켜보던 다른 새가 도와주려는 듯 다가왔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. 다음은 사마기 대 도마뱀입니다. 먹이라고 생각했던 사마기가 도리어 도마뱀을 먹이로 삼았습니다. 서참하게 공격당한 도마뱀은 그로기 상태에 빠져 결국은 처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. 자연의 섭리라는 게 때로는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탑순이었습니다.